기후변화 대응 CO2 줄이기 홍보문을 배포 일회용 컵, 종일컵 대신 개인컵으로 사용하는 생활부문 온실가스 감축 필요에 대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지금 시청에서 홍보가 나왔습니다 500개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 사무소 근무자들에게 1월까지 800개 500개에서 800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전담 컵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벌인다 500개에서 800개에서 개선 종일컵이 20... 종일컵 1톤을 만드는데 2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네 이게 핵심 포인트네 5개에서 30개에서 50개에서 40개에서 1cm käytt후 부끄러워주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확인하는 건가요?